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 사화갑의 이선건 의원입니다. 일산대교 통역료 무료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ppt 첫 페이지 좀 봐주시죠. 이게 무료화와 관련된 쭉 진행된 일정입니다. 2021년 10월 25일 날이 어떤 날이죠?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전 지사가 대통령 선거는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날이죠. 사퇴하는 날 강제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서 공익처분을 내리는 게 좀 이례적이거든요. 같은 날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돼서 10월 10일 지난주에 대부분에서 경기도 폐소 판결이 이루어졌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재명 전 지사가 강제적으로 공익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미 많은 언론 전문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한번 이 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동영상? 여기 보면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 국민연금 피해 우려라고 이미 결제하기 한 한 달 전부터 언론에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포퓰리즘의 교과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 5천억 원이 미치는 셈이 된다는 표현도 있고요. 특정 교수의 경우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 대책. 그렇지 않아도 고갈을 걱정하는 판에 세상에 제 표 얻으려고 그걸 빼다가 제 동네에 불이 나라고 전문적인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 말에 하나 지금 지사님이 2021년 10월달로 돌아간다면 사퇴를 앞두고 이런 결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제기를 했는데 글쎄요 제가 뭐 가정으로 그때로도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답변을 해야만이 누군가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누군가의 비난을 누구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때 결제를 했으면 대법원의 판결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전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지금 김동연 지사가 질 수도 있겠죠. 아니 그걸 뭐 제가 한 일로 하는 걸 제가 한 걸로 가정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재판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건 뭐 제가 답하기가 좀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 경기도 산하에 있는 경기도 연구원이라는 경기연구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20년 시행을 앞두고 6개월 10개월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이 일산대교와 관련된 용역 보고에 보면 이 사업은 2, 3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준비하며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성 분쟁 성격을 갖는다고 이미 경기도가 의뢰한 경기연구원에서의 결과입니다. 분쟁 성격을 갖는다고 보인다고 했고요. 그래서 강제처분에 따르는 민간투자사업의 위축, 정부의 신뢰성 논란, 소송 리스크 등이 예상된다라는 평가를 이미 경기 산하에 있는 연구원이 내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이 낸 보고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고요. 만약에 지사 입장에서 연구소에 연구영역보고서 가지고 정찰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전임 이사 때 얘기는 하지만 도의회와 해당되는 고양, 김포, 파주시 협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시행한 것으로. 그래서 제가 재판의 결과를 대법 그리고 그전에 1심, 2심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행정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다양한 사람들은 요구가 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재명 전 지사부터 시작해서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재명 전 지사의 이 결정에 있어서 네 가지의 저는 잘못과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의 표만을 생각한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를 한 죄를 첫 번째라고 지적을 저는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배준영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의 고갈의 한 측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일산대견은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국민연금은 적어도 최소 5천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것. 세 번째로는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경기연구원, 의회, 언론, 전문가들이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경기도 지사가 사퇴를 하는 날 이 결정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자기가 소송을 책임지고 끝까지 결정을 볼 사람도 아닌데 무책임하게 권한을 납용해서 이런 결정을 한 죄 이 네 가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으로 보시자고요. 판결의 결과로부터 보면 이 행정적인 정책 결정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부정하시겠어요? 결정을 판결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라고요. 답변 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강을 관통하는 교량 중에 유일하게 돈 받는 단위예요. 똑같은 얘기시니까 제가 끊겠습니다. 서울 시민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사는 분들만 민간 투자 사업 그리고 국민연금이 돈 들어간 것만 관련된 피해를 주면서 자기들이 이익 보는 게 맞습니까? 부산, 경남, 그가 대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가 대교가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만 원입니다. 일방통행료가. 그 시험은 8천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전국에 도로, 민자도로, 터널 전부 공짜 해줘야 되죠. 제가 왜 포필름이 저랑 다리를 씁니까? 민간 투자 사업 위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면 다 공짜 해주면 그걸 왜 지금 김동연 지사가 옹호를 하시죠? 전임 지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걸 명확하게 인정을 하셔야죠. 그걸 부정하게 되면 사법부의 판결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시간 다 쓰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시간을 제가 존중하게 해서 아니요. 의원님 시간 끝났으니까 제가 답을 하면 되죠. 제 답변 시간까지 답을 부담을 하겠는데 그런 말을 잘 못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하시면 됩니다. 제 지리 시간에 대해서 왜 답변 아니, 답을 짧게 하시라고 하니까 의원님 질의 시간 끝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심판자 아니고 제가 의원님 이거는요. 위원장이 대의를 투자하면서 시간이 올라가는 게 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질의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제가 쭉 듣고 있었던 것이지 중간에 제가 답을 하면 의원님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동현 지사님. 잠깐만요. 네, 아까 그 그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취지라든가 진행에 대해서 그 시간의 한정에서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마지막 질문 과정에서 답변하지 못하신 내용 간단히 약 한 1분 정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가지 죄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요. 그 죄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죄를 줬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뭐 형사상의 전임지사가 뭐 그랬습니까? 지금 다만 이게 이제 사법적인 판단 때문에 지금 이러신 건데 지금 네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지역 주변에게 한정된다고 하셨는데 이 도로의 턴행량이 아주 많습니다. 이 도로 경기도 및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DMZ 행사할 적에 외교사자라고 할 적에 충남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 수익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민연금 수익은 가장 많이라는 것이 자산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 운영 본부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건을 가지고 국민연금 수익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경기연구원의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지사는 도의회와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보고서에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그 보고서는 내게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사퇴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한참 뒤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다만 추측한데 이 사안의 중요성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으로 오가는 다리의 유일한 돈을 받는 다리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긴박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